자 외곽 김철 아 좋았어요 자 그리고 곧바로 왼쪽에서 최고봉 자 김동현 자 외곽에서 아프리카프릭스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점수요 네 이강호 외곽 들어갑니다 히드가 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이강호 아 숨이 좋네요 자 좀 먼 거리인데요 오 이강호입니다 자 어제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넣었었는데 안 들어갔고요 전태풍 안쪽 투입 이동준 돌면서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전태풍 아 아 굉장하네요 네 전태풍 자 이강호 오픈 던집니다 오 이강호 오픈을 낳죠 외곽 이동준 이동준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최고봉 아 마무리 좋네요 네 골밑에서 해결을 지어줬 전태풍 자 돌면서 아하 하지만 공격리바운드 이동준 이동준 네 자 결국에는 해결을 해줬습니다 전태풍 하이포스트 오오 들어갔습니다 네 아 우선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태풍 외곽 던집니다 자 자 지금 여기서 푸윈이 두개 중요한 상황에서 전태풍 제219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강호 앞에는 전태풍 노승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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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파울은 손을 안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준 자 패스 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아프리카프릭스 그리고 이강호 외곽 불발됐고 골밀 어허 자 지금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노승준 그렇죠 노승준이 결국 이번 경기를 끝납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워낙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고 특히나 아프리카프릭스 아프리카프릭스 전등